네, 통합사회 1학기 기말고사 막판 가이드라인 메가스터디 통합사회 이하나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여러분들과 선생님이 이렇게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선생님이고 이게 여러분인데요. 지금 선생님 보면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냐. 통합사회 공부 다 하셨어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죠? 냅냅 이렇게 말은 하고 있는데 생각은 지금 뭐하고 있어요? 지금 에스파에 지금 슈퍼노바 노래를 부르면 선생님이 차마 부르지는 못하겠어. 그래서 사건은 다가와 아 오해 이러면서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딴 생각하고 지금 표정이 지금 멍한 표정이 지금 스크린 너머로 선생님한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강 애들이 지금 딱 너네 이번주 공부해왔어? 그러면 딱 이런 표정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통합사회 다 공부하셨어요? 했는데 냅냅 진짜 이랬는데 애들은 머리로는 끄덕끄덕 하는데 이제 머릿속으로 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거를 선생님이 다 표정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교사를 했던 그런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선생님이 이제 기말고사를 앞두고 이제 첫 1학기 내신이 아직 나오기 전이잖아요. 이제 최종 내신은 기말고사까지 치러야 이제 성적이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선생님 수강생에게 조금 편향적이긴 하지만 이제 수강생을 포함한 모든 고1 학생들을 위해서 통합사회 이렇게 기말고사 대부분 이번주나 다음주에 시작을 하실 거예요. 막판에 어떻게 스퍼트를 내야 될지 선생님이 가이드라인 시간이 없으니까요. 짧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하나로 개념완성 옐로우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수강생을 이제 좀 편향적으로 수강생 대상으로 선생님이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선생님의 성실한 수강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생님의 가장 기본 강좌 이 하나로 개념완성 옐로우를 통해서 이제 이 하나로 문제풀이 블루까지 시험 범위가 보통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3,4단원 혹은 3,4,5단원인 경우가 많은데 이제 또 다르게 보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1,2,4,6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흩어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들 학교의 시험 범위에 맞춰서 개념완성 옐로우랑 문제풀이 블루를 정석대로 공부한 학생들에게 주는 마지막 이제 가이드라인은 선생님의 압축하기 핑크라고 하는 강좌가 있잖아요. 선생님이 또 약간 메가패스가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이렇게 염두에 두고 말을 하는 거긴 합니다. 막 이 단강좌만 구매한 학생인데 이것까지 구매해라 이것은 아니고 선생님이 메가패스가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로 압축하기 핑크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단거나 노트를 정말 이렇게 여러분들 아이패드에 이렇게 PDF로 이렇게 활용을 하실 수 있게 정말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빈칸을 채워가면서 내가 모르는 것은 무엇이었나 혹은 서수령 대비 이런 것의 도움을 분명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착실하게 공부를 한 학생들은 마지막으로 압축하기 핑크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짧은 내용으로 단거나 하시는데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이제 강좌가 직전 대비 강좌가 어떻게 보면 두 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는 이 하나로 벼락치기 레드이고 하나는 이 하나로 직전 대비 그린인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 하나로 벼락치기 레드가 바로 약간 마지막으로 개념을 토파보는 그런 이제 강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하나로 직전 대비 그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이제 학원 선생님들께서 우리 마지막 직전 대비 전날에 할 거야 이 직전 대비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를 풀어 보시면서 선생님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을 직전 대비 그린에 이번 주 중에 다 업데이트를 합니다. 이번 주 초 중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전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개념 직전 대비식 수업을 들으면서 마무리하고 싶으시면 이 하나로 벼락치기 레드는 한 단원 내용을 한 이제 강의에 다 압축해서 넣어놓은 모든 개념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중요한 개념을 다 다루고 이제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 내가 그런 직전 대비식 수업을 들으면서 마무리하고 싶다라고 하면 벼락치기 레드를 들으시면서 아 이 개념 있었어 맞아 이렇게 라디오처럼 들으시면서 마무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문제풀이 블루를 다 풀고 이제 시중에 있는 문제지 뭐 5권 6권 정도 있죠. 그런 것까지 다 풀었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실 여러분 시중 문제집보다 문제풀이 블루가 훨씬 어려운 거는 풀어본 친구들이라면 다 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보다 조금 더 어려운 문제로 마지막 진짜 담금질을 하고 싶다. 우리 학교는 시험이 어렵게 나와서 이렇게 좀 어려운 문제로 담금질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이 하나로 직전 대비 그린의 선생님이 이걸 문제 해설 강의입니다. 여러분. 직전 대비라고 해서 개념을 해주는 강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여기서 선생님이 무료로 어려운 문제 고난도 문제들 다 강의 자료로 공짜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뒀으니까 마지막으로 pdf 파일이나 인쇄하셔서 편하게 풀어보시고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좀 여건이 되면 좀 성실하게 미리 공부했던 학생들 같으면 사실 선생님은 이제 개념 공부는 이미 사실 충분히 된 단계여야 돼. 근데 불안해서 듣고 싶은 친구는 이렇게 듣대. 이거를 이미 착실하게 했고 내가 개념 복습도 여러 번 했어. 그러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 하나로 직전 대비 그린 문제를 마지막으로 풀어보고 그 다음에 다시 이 하나로 개념 완성 옐로우 책을 보면서 선생님은 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쨌든 선생님이 벼락치기 레드 강좌와 직전 대비 그린 강좌의 그런 차이점을 조금 설명을 해드렸고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선생님의 강좌를 이렇게 좀 착실하게 들어온 학생들의 대상으로 선생님이 이렇게 제안을 해드렸어요. 근데 하지만 모두가 이럴 수는 없고요. 정석대로 공부하지 않은 이제 안타까운 시험을 앞두고 후회를 하고 있는 에스파의 슈퍼노바를 머릿속으로 이렇게 떠올리는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말씀을 드리면 이제 선생님의 기존 강의를 수강하지 않은 친구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강좌예요. 여기서부터는 이 하나로 벼락치기 레드 강좌는 선생님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개념 강좌입니다. 이렇게 개념 강좌예요. 그래서 모든 개념, 이제 이 개념 강의만 듣고 시험장에 들어가도 여러분들이 이제 웬만한 거 여러분들이 실수만 안 한다면 100점 맞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강의가 바로 이 하나로 벼락치기 레드니까요. 예를 들어서 3, 4단원이 시험범이야. 그러면 두 강만 듣고 들어가면 돼요. 조금 길긴 한데 1.34배속으로 들으면 그냥 1시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강만 듣고 이것만 다 기억해서 들어가면 시험에서 무조건 잘 볼 수 있어. 그런 개념 강의가 바로 벼락치기 레드야. 정석대로 공부하지 않았던 선생님 수강생이 아니었던 친구들도 이거를 듣고 선생님이 무료 강의 파일까지 업로드해 두니까 그거 여러분들이 빠르게 공부하시고 들어가면 정말 시험에서 막판 스퍼트 잘 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선생님은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많이 풀어보고 들어가는 것을 좋아해요. 정말 내가 시험이 4시간 남았다 이런 급박한 벼락치기가 아닌 이상은 하루 이틀 남았어도 솔직히 통합사회 시험 범위가 적기 때문에 문제집 한 권의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문제들은 다 풀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문제풀이 블루가 이번 일주일 안에 배송이 아마 안 될 겁니다. 이제 있으면 풀면 좋은데 없다면 여러분들 이 하나로 직전 대비 그린에 어려운 문제들이 무료로 이렇게 첨부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문제 마지막으로 담금질 하듯이 풀어보고 시험장에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선생님이 이렇게 굉장히 시험 기간인 걸 고려해서 짧은 조언을 이렇게 드렸고 선생님이 마무리하고 싶은 말은 자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첫 학기를 보내시면서 선생님이 현강 학생들의 한 학기를 보면서 느꼈던 점은 아이들이 사실 많이 들떠 있어요. 이제 새로운 학교에 가서 새로운 학생들, 친구들을 만나고 이제 체육대회 이런 것도 가고 수학여행도 다녀오면서 학생들의 마음이 이렇게 많이 들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가 1학기 같은 경우, 1학년 1학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조금 이렇게 누를 필요가 있어요. 특히 지금은 이제 마지막 기말고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마음을 누르고 좀 냉정하게 현실을 바라보시고 시험을 마무리하신다면 생각보다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이 기회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선생님이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퀘스트에서도 여러분들은 수시 전형으로 대학을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제 고3 친구들, 고2 친구들 중에서 이미 내신 포기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정시를 권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정시도 막 이제 내신 성적이 반영된다 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고 그 다음에 어쨌든 수시로 대학을 가는 게 너무너무 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적을 챙기기 쉬운 다른 친구들이 다 들떠 있을 이때를 여러분들이 역이용을 하셔서 마음을 꾹 누르고 냉정하게 공부에 집중을 하시면 분명히 내가 좋은 내신 성적을 쌓아둘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것이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할 때 우리가 흔히 휩싸이는 감정이 자괴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 내가 분명히 고등학교 입학할 때는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한 학기 동안 내가 한 게 뭔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근데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할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지나간 시간은 여러분들이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자괴감 같은 거 그냥 다 털어버리고 어리잖아 여러분. 그러니까 실수할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늦어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특히 통합사회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좀 시험이 그래도 쉽게 출제가 된다. 그리고 조금 어렵게 출제된다 하더라도 선생님이랑 벼락치기 강의 듣고 이제 직전 대비 문제 풀어보면 좋은 성과 얻을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늦어도 절대 포기하지 말자. 내신의 경우에는 다른 과목도 통합사회만큼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다른 과목에도 해당되는 내용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끝까지 정말 시험장 들어가는 그 1초, 1분 이 순간까지도 마지막까지 붙잡고 들어가셔서 어떻게든 좋은 성적을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이 물론 노력을 배신할 때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선생님이 대체로 본 결과 드린 노력만큼 하늘이 꼭 그 결과를 돌려준다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꼭 노력하시고 여러분 통합사회 기말고사 밟으실 수 있죠? 하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하하 이러면서 이제 제대로 못 밟았다라고 하면 선생님이 이제 악마처럼 변해서 이제 즐거우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농담쪼로 여러분들 기분을 좀 풀어드렸는데 여러분들 통합사회 시험 꼭 잘 거두시고 선생님 강좌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좋은 성적 거두시고 수강평도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즐거운 소식 꼭 들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마지막 남은 이번 한 주 그 다음에 좀 긴 친구들은 두 주 시험 기간 꼭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결과 거두고 우리는 2학기 강의에서도 보도록 할게요. 6학기 강의 표시 감사합니다.